첫 번째 부동산 투자 시 보유기간 동안에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럴 때 수입이 자본이득이냐 좀 고민 좀 스러웠죠 자본이득은 가치상승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보유할 때가 아니라 처분할 때죠 기간 말이나 처분할 때라고 나와야 돼요 뭔가 연결이 의심스러운데 뒤에 봤더니 이런 현금 흐름을 영업현금 흐름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자본이득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이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료 수입이란 소득이득 임대료 수입의 돈의 흐름을 뭐라고 한다? 영업현금 흐름이라 한다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운용, 영업을 해서 버는 돈의 수입의 흐름을 이걸 영업현금 흐름, 임대료 수입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처분할 때는 뭐라 그럴까요? 처분할 때 나중에 배우기는 한다고 했는데 매각현금 흐름이라 그래요 매각현금 흐름 그래서 현금 흐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업현금 흐름과 매각현금 흐름 자, 이건 틀린 거고 두 번째 순영업소득을 산정할 때 이렇게 나왔어요 순을 구하려면 뭐에서 뭘 빼야 된다? 유에서 영업경비를 빼줘야 순이 나오는 거죠 그럼 영업경비에 포함됐다면 빼줄 거고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면 빼주면 안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재산세와 화재보험료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감 하나 맞는 거죠? 빼줘야 되고 그런데 소득세와 감가상각 우리가 개인, 공부, 소감 소득세와 감가상각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죠 불포함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빼주면 안 된다 차감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네요 2번은 맞고 자, 3번에 유효총소득은 예를 구하려면 가공기유예요 가에다가 공실미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한 다음에 유가 얻어지는 거죠 가공기유 자, 그러면 가능총소득에서 공실미 불량부채와 기타 소득을 둘 다 빼는 것이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빼줄 거고 얘는 더해줘야 된다죠 둘 다 차감한 소득이 아니죠 틀렸고 자, 4번 부채서비스액은 자, 부채서비스액은 뭘 얘기한다?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와 원금을 합한 금액으로 맞죠? 저당지부렉이라고도 한다 맞죠? 매월, 매년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자를 매월 낼 수도 있고 매년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이 없을 때만 다만 아무 말이 없으면 연단위로 따진다라는 과정이 있는 거고 매월 내든 매년 내든 상관은 없는 거고 이건 자, 어떻게든 부채서비스액은 이자와 원금의 합을 얘기하고 월부금, 저당지부렉이라고도 한다 옳은 지문이고 자, 세전연금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순에다가 뭘 빼줘야 돼요? 부채서비스액을 빼주면 세전이 되는 거죠 처음이라 좀 복잡하겠지만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영업현금을 의문 자, 그러면 순소득에서 대출에 따른 부채서비스액을 가산한 거예요? 차감한 거예요? 차감이라고 나와야 돼요 한자로 뺐다를 차감 뺐다를 가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5번은 틀렸네요 차감한 소득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6번에 영업소득세 줄여서 우리가 소득세라고 하는데 자,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자와 감가상각은 비용으로 인정돼요? 맞죠? 비용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비용 인정된다는 것이 공제된다 또는 면제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에서 이자와 감가상각 빼고 세율을 곱한다는 식이 나왔어요 이자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인정되니까 소득세가 절감하는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부동산 투자 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었어요 옳은 지문이고 이자와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인정한다라는 말은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와 감가상각을 빼준다 빼주고 세율을 곱한다 그러니까 세금이 줄어든다 부채 비율은 같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구한다? 내 돈 분의 남의 돈 자, 그러면 내 돈 분의 남의 돈이니까 내 돈을 지분 남의 돈을 부채라고 하겠네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에요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 아니라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라고 나와야 돼요 또는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틀렸어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뭐에 대한 뭐의 비율 뭐분의 뭐가 굉장히 학교론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출제자가 정확히 식을 알고 있어 이해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을 계속 등장시켜요 자, 8번에 대부 비율이 50이면 자, 말 뜻으로 해석하면 반절 빌렸다는 거죠 반절 내 돈이죠 그럼 부채 비율은 내 돈 분의 남의 돈이니까 얼마? 100%이다 맞네요 8번 맞고 자, 9번에 부동산 금융은 금융은 자금을 융통한다는 뜻이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맞죠? 자, 10번에 상가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LTV와 DTI로 결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상가가 아니라 뭐예요?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주택담보대출에서 LTV와 DTI가 적용된다 자, LTV와 DTI를 정하는 우리나라 기관이 어디다? 금융위원회 기억해놔야 돼요 기억해놔야 돼요 금융위원회 나중에는 좀 중요하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금융위원회 10번은 틀렸고 주택담보대출일 경우에 LTV와 DTI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 11번에 가격에 대한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 기준인 LTV 맞아요? 이 V가 가격 기준이죠 가격 기준인 LTV는 얘가 상향 조정되면 대출금이 많아져요 대출금이 많아지겠죠 대출금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틀렸고 자, 12번에 지분금융의 예의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리조신 공사펀드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리츠 맞죠? 조인트벤처 맞고 신디케이트 공모사모에 의한 증자 맞고 부동산 펀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나왔어요 얘 들어가면 틀린 거죠 얘는 뭐다? 부채금융이에요 부채금융 이때 신탁이란 말이 나오면 뭐에 이전이 있어야 된다? 소유권의 이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신탁계약이 돼요 공신법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민법에서 중요하고 나중에 차차 실험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신탁계약이라는 걸 나중에 배울 건데 소유권의 이전이 있어야 돼요 자, 13번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매자님금융 맞아요? 지분과 부채의 중간형 매자님 얘가 뭐가 있다? 전환사체 신조인수권부 사체 전환사체 신조인수권부 사체 또 하나 한다면 후순위 대출 같은 게 있죠 12번은 틀리고 13번은 맞고 14번 고정금리 대출 방식은 고정금리 대출이래요 대출자에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해요 이거 틀리죠 불리한 방식이고 대출자에게 유리한 건 변동금리에요 고기가 변대유 이렇게 외웠으니까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대출자에게 유리하고 고정금리 대출자에게 불리해요 불리한 방식으로 초기이자율은 변동금리 대출 방식의 금리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얘는 맞죠? 얘가 불리하니까 높은 거예요 14번 틀리고 15번 변동금리 대출 방식에서 초기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 코픽스가 기준금리 맞아요? 맞죠? 코픽스가 기준금리에 뭘 더하여? 가산금리를 더하여 결정되고 맞죠?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나와야 돼요 다른 말 나오면 안 되고 대출기간 중 가산금리가 변동되어서 금리가 조정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대출기간 중 시장 상황이 변하는 거죠 시장 상황이 변하여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시장 상황을 결정하는 건 가산이 아니라 기준금리죠 시장이 변함에 따라 기준금리가 달라지니까 금리가 조정되는 거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 먼저 틀렸네요 자 우리 11월 12월 달에 공부했을 때의 목표가 학기론과 민법은 수업 후에 반드시 복습 시간을 가져야 되고 수업 중에 풀었던 문제는 100%예요 여기서는 뭐 빼도 된다 뭐 나중에 해도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물론 이해 안 되면 나중에 또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되겠지만 목표는 다 내 걸로 만들려고 좀 노력하시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학기론이 좀 쉬워질 거니까 복습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